봉숭아 한 명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콧플러 사람 주자 봉숭아 가만두지 않겠어 봉숭아 악당을 해체해 악당들을 위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젊은 역팀 됐습니다 뭐야 이렇게 됐구나 yun사 끝집어 봉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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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본색 영웅본색 행성상 영웅본색 영웅본색을 보고 아버지가 또 그런걸 좋아해서 영웅이란 이름을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신거죠 아 본명이세요? 예 아 아니라고 그럴뻔했네 상호새끼 어디새끼에요? 네? 쉽지 않네 네 우리도 풍생풍사 꽁숭아 합당스타일로 한번 직접 만들어본다 직접? 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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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본색의 명장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액션 총척신 이름하여 꼬마야 내풍선을 총싸봐 꼬마야 내풍선 꼬마야 내풍선 꼬마야 내풍선 꼬맨총 꼬맨총사 꼬맨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선 2차전 몇번 고마워 하하하하 자, 인영웅! 오! 오! 엄청 열심히입니다. 오! 미성웅, 엄청나? 오! 인영웅의 액션! 따발 영웅 나왔습니다, 따발 영웅. 아, 강력하네. 자, 서로서로. 지금, 오! 인영웅! 미역했습니까, 미역해. 오! 무빙 좋아요! 저거! 영탁이 형 먼저 버리자. 하나 남았으니까. 영탁, 올리비아!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창환 선수가 오늘만큼은 이 영웅을 기틀고 이기겠다. 하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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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화면수 없이 제가 할게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주인공 욕심내시는 분이 없어서 미안한데 너 담성부와 이해! .